군대 세력들이 강풍과 전행, 외우와 매우 늦게라도 열등머리를 지키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군의 인사기며 대결관 중에 이것이 떠서 제 불진만 혼란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최고 전까지의 강의 구원하면서 입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수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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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